엄마 깜짝이야! 엄마 깜짝이야! 어제는 봤잖아, 어제는. 아, 우리는 어제 사실 봤어. 어제, 그럼 연락해갖고. 그냥, 그냥. 아, 우리는 가끔 보니까. 너무 오랜만이다, 줄명아. 아, 이렇게도 오래. 어, 맞아. 자,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소개까지? 세 번째 멤버입니다. 한국예술중압학교 연극원 연기과 공부학번. 김준명. 김준명입니다. 공부학번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와, 진짜 10년이. 그쪽에 쟤는 나이 2년이야, 막 이러고 많이 하고 나왔는데. 개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무현이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대기실에서 줄명이를 만난 거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엑소인 거야. 옛날에 줄명이가 아는 거야. 아, 엑소다! 근데.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형, 랩 파토리였어, 여기. 이거랑, 이거랑 그 포맨의 베이비. 네가 너무 예쁘잖아. 맞아. 오, 베이베. 오, 잘한다. 이런, 이런 노래를 했었지. 줄명이가 그때는 이렇게 노래 잘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치. 나도 지금. 아, 노래 너무 잘하잖아. 10년 지났었고. 아니, 10년이 지나, 10년이 넘었지. 10년이 넘었지.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예중 친구들이 온다? 약간 MT 가는 분위기. 맞아, MT 가는 분위기야. 그게 사실 찐친은 사실 우리가 또 학교를 떠나서도.